사실 고백 감성에는 사실 콘서트 만한 노래가 없어요. 콘서트도 하신다고 이번에. 어떻게 하셨지? 콘서트 홍보하러 오신 건 아니지만. 그런 딱 질색이에요. 자기야 오늘 콘서트 홍보하러 온다고. 아니야 아니야 놀러 오셨는데 우리가. 언제 하세요 콘서트? 실례가 아니라면 좀 여쭤봐도 될까요? 12월 6일 7일 판이네 이렇게. 12월 6일 7일 판? 네 3일이나 해요. 어디서? 올림픽홀에서 하고. 진짜 창피하게 크게 자막 봐가지고. 팡 팡 팡. 귀들이 돌아온 다음으로. 팡 이렇게 막.